안녕하세요. 지 드래곤의 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관상을 살필 때는 먼저 그 기운을 살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처음 만난 사람들, 우리는 첫인상이라고 하죠? 그때 느껴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기운입니다. 사전적인 기운의 용어는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기운입니다. 지 드래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화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화는 불입니다. 우리 음향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주에서도 이 오행이 반드시 필요하죠? 음향오행이라는 것은 모카토 금수입니다. 그 중에 이 화는 불의 기운입니다. 불의 기운이란 것은 활활 타오르는 거죠. 모든 것을 태없앤는 것. 그리고 형태가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상승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지 드래곤이 그렇습니다. 생긴 모습도 눈이라든지 얼굴 형태라든지 전체적인 형상이 이 화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 드래곤은 상승하는 기운이 있고 성향이 불규칙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야 되는 게 바로 이 눈입니다. 지 드래곤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지 드래곤의 눈은 삼백안입니다. 삼백안이 무엇이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눈은 이게 흰자죠? 검은자가. 이백안입니다. 흰 곳이 두 군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 드래곤의 눈을 살펴보면 이 밑에가 흰자가 있습니다. 세 군데죠? 그래서 삼백안입니다. 밑에 있죠? 밑에 있는 것을 하삼백안이라고 합니다. 또 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상삼백안이 되는 것입니다. 지 드래곤의 눈이 하삼백안입니다. 이런 눈은 어떤 성향이냐면 야심과 상승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약간 도전적이고요. 다소 이기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도발적입니다. 이 삼백안은 연예인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범죄장애 중에서도 삼백안이 있습니다. 눈은 보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눈을 보배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을 꼭 살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삼백안이 지도료를 삼백안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형태의 사백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군데가 다 흰자라는 것이죠. 이런 눈도 있습니다. 이런 눈은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보기 드뭅니다. 이런 눈은 범죄자라든지 미친사랑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백안이 있습니다. 오래되는 일반적으로 이 이백안이죠. 그리고 지휘 드래곤은 이마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이마가 마치 간을 엎어놓던 산 그런 이마입니다. 간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마가 약간 둥그스름하고 넓고 윤택이 나는 것입니다. 칙칙하거나 탁하면 안됩니다. 어디 한쪽에 깨지면 안되고요. 그리고 잔주름이 난접하면 안됩니다. 지휘 드래곤은 이마가 굉장히 둥그스름하자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이마는 하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부에는 땅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는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받쳐주는 것이 이 코입니다. 그래서 코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코가 튼실해야지 하늘과 땅을 받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휘 드래곤은 이마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운 자체가 화의 기운입니다. 상승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 드래곤이 동물로 한번 운명을 한번 감정해보겠습니다. 얼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게 고양입니다. 지휘 드래곤은 고양이 상입니다. 한번 전체적인 느낌,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을 한번 보시고요. 고양이 눈이 여기가 눈꼬리가 올라갔다 해서 지대로곤은 안 올라갔네요. 이건 닮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빛을. 전체적인 느낌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 한번 보시고요. 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란 동물은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아가 굉장히 강한 동물이죠. 또 방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예민하고요. 호기심도 많고 영리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연예인이 고양이 상을 담게 되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탑스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무력 관사입니다. 낯가림도 좀 심합니다. 고양이 상. 고양이가요. 지드래곤은 고양이 상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 연예인이 팔자합니다. 상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기운이 화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사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시빅거리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자기관리만 잘하게 되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인기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오늘은 지드래곤의 관상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